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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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친입니다 와 제가 이 영상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제가 아주 나끈따끈하고 정말 멋있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유익하고 너무나도 기분 좋은 그런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기태의 키네마스터님이라는 그 영상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이제 기태님이 무료로 10분께 키네마스터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벤트인데 제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은 아마 키네마스터로 편집이 될 것 같고 이 영상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하고 제가 키네마스터라는 걸 최근에 하게 돼가지고 그 전까지 비바비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편집을 잘할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 기태의 키네마스터 이분 채널을 정말로 완전 완전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정말로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아주 그냥 제대로 설명해주실 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말도 잘하셔가지고 그냥 귀에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들어오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편집 어플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이 채널 꼭 들어가시고 아 미말친 채널도 들어가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기태님 제발 저 뽑아주세요 더وا